미텔터니 침대에서 펄쩍펄쩍 뛰면 안 된다 떨어졌대요 떨어졌대요 네 꼬마 원숭이 침대 위에서 깜충깜충 뛰다가 떨어졌대요 깜짝 놀라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침대에서 펄쩍펄쩍 뛰면 안 됐나 떨어졌대요 떨어졌대요 세 꼬마 원숭이 침대 위에서 깜충깜충 뛰다가 떨어졌대요 깜짝 놀라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침대에서 펄쩍펄쩍 뛰면 안 된다 떨어졌대요 두 꼬마 원숭이 침대 위에서 깜짝 놀라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침대에서 펄쩍펄쩍 뛰면 안 된다 떨어졌대요 떨어졌대요 한 꼬마 원숭이 침대 위에서 깜짝 놀라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절대로 풀쩍펄쩍 뛰면 안 된다 이제 친구들이 불러줘 여보세요 의사 선생님이죠 네 저는 박정 파파동입니다 아니 글쎄 저희 집 아이들만이에요 침대에서 펄쩍펄쩍 뛰면 안 된다 침대에서 펄쩍펄쩍 뛰면 안 된다 떨어졌대요 떨어졌대요 침대에서 펄쩍펄쩍 뛰면 안 된다 침대에서 펄쩍펄쩍 뛰면 안 된다 떨어졌대요 떨어졌대요 침대에서 펄쩍펄쩍 뛰면 안 된다 축구와 원숭이 침대에서 펄쩍펄쩍 뛰면 안 된다 침대에서 폴짝폴짝 끼면 안 된다 절대로 폴짝폴짝 끼면 안 된다 폴짝폴짝 끼면 안 된다 폴짝폴짝 끼면 안 된다